오늘은 세계적인 브라질 음식 페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순댓꽃과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어가는 기본 재료가 돼지고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주 원료는 돼지고기이긴 하지만 주로 저렴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베이컨들 들어가시고 있고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재료들은 자막에 나가는, 화면에 나가는 그런 재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쉽지, 어렵지 않은, 아주 입맛을 잘 맞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만지옥가라든지 파로파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밀가루 같은 음식들이 있고요. 우선 콩을 24시간 정도, 짧게는 한 12시간 정도 불립니다. 그러면 그 콩을 불리는데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도 역시 24시간 정도 저렴 음식, 고기이기 때문에 물을 3시간마다 한 번 갈아주시고요. 고기들은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크기는 정하시면 되고 덩어리로 원하시면 큐브 조각으로 하셔도 되고 아주 짧게 두셔도 되고 이 고기들을 같이 넣고 끓입니다. 끓이면서 끓이는 시간은 언제까지냐면 콩이 좀 물러질 때까지입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잘게 썰는데 큐브로 잘라주시면 되고 갈비 같은 경우는 갈비를 뒤쪽으로, 뼈를 위쪽으로 올려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칼을 예리한 칼로 넣어줘서 고기를 빼시면, 칼을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의 냄새를 잡기 위해서 보통 오렌지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월계수 잎을 넣어서 같이 끓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린콩은 12시간 또는 24시간 불린콩은 분리시켜서 다시 한 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재료들, 베이컨, 링기사, 고기들을 같이 더 프라이팬에서 볶습니다. 볶아주시면 되고, 적당히 익었다 생각이 될 때 이제 분리시켜서 다시 빼시면 되겠고요. 소세지도 이렇게 굴려서 구우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 모양을 맞추시면 되고요. 함께 다시 이제 고기, 익은 고기는 다시 분리해서 따로 떼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에 누웠던 콩은 계속 끓이는데 언제까지 끓이면 되냐면 콩이 한 반 정도 눌러서 반 정도 눌릴 때까지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이제 양파와 꼬우비라는 양배추, 그걸 얇게 썰어서 같이 콩죽하고 같이 끓이시면 되고요. 나머지 고기들을 계속 올려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끓이는 정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끓이시면 되겠고요. 보통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까지 끓입니다. 그리고 만주옥과 가류를 프라이팬에 넣고 거기에 꼬우비 자른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적당히 넣고요. 파라파라는 가루도 넣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끓여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볶는 과정을 한 30분 정도 볶아서 적당히 익었다 생각되실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짧게는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하고 다 끓었다 싶으면 이제 국자로 쌀밥과 꼬비 볶은 것, 그런 것들과 만주옥과 가루를 위에 올리시고 브라질에는 우리나라에 고추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고추 양념이라고 합니다. 고추장은 아니고 고추 양념으로 같이 고기를 같이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뿌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브라질의 세계적인 음식인 트레이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를,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좋은 정보 나누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